안녕하세요. 음식과의 정면 승부, 한끼대첩입니다. 오늘은 당근과 양파를 메인 재료로 사용해서 두 가지의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당근 카레입니다. 껍질을 벗겨낸 당근 한 개를 채 썰어 기름에 볶아줍니다. 익힌 당근은 물 200ml와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둘게요. 그 다음 삼겹살을 먹기 좋게 썰어 기름에 튀기듯 볶아주고 양파 반 개를 까뚝 썰어 색이 변할 때까지 볶아주세요. 볶던 재료를 옆으로 밀고 진간장 한 스푼을 태워 간장의 풍미를 올려줍니다. 그리고 토마토 페이스트 한 스푼을 넣고 볶다가 갈아놓은 당근을 넣어주세요. 물 100ml와 카레 가루 3큰술을 넣고 기호에 따라 후추로 마무리. 생당근을 그대로 넣게 되면 카레가 붉은 빛을 띄게 되는데 한번 볶아 넣게 되면 노란색 빛을 띄게 됩니다. 몽근하게 한번 더 끓여주면 당근 카레 완성. 이번엔 엄청난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양파 카레입니다. 양파는 볶으면 볶을수록 단맛이 증가합니다. 양파 두 개를 채 썰어 카라멜라이징 하겠습니다. 양파를 약불에 서서히 2시간 정도 볶다보면 부피는 줄어들고 갈색빛으로 변해갑니다. 부피도 확 줄어든게 보이시죠? 이제 돼지고기 150g을 넣어 고기의 핏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다가 양파 카레와 동일하게 진간장 한 스푼을 태워줍니다. 아까 볶아놓았던 양파에 토마토 페이스트 한 스푼을 넣고 물 300ml와 카레 가루 3큰술을 넣고 끓여주세요. 당근을 싫어하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는 당근 카레와 양파의 풍미가 고급진 부드러운 양파 카레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. 끝!